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이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3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. 권 의원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미래의 영등포를 이끌어나갈 지역 우수인재가 육성되길 바란 마음에서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가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꿈을 위해 공부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. 신길 4, 5, 7동을 지역구로 둔 권영식 의원은 영등포구의회 제6대에서 8대까지 3선 의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